오늘 공고 53페이지 제16과 말씀 앞에 선 두 무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민숙이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우리 저 유명한 요수아와 갈렙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공고의 주제는 말씀을 조차히 행하는 데에 사명 수행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데서 실패를 겪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조차 행함으로써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재앙을 받은 이런 두 무려의 사람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 이스라엘 백신들이 애국을 떠나서 가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올라가서 가난한 땅을 얻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먼저 정탐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그런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탐을 보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너희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자고 요구하고 나온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하마다 한 명씩 열두 명을 보아서 가난한 땅을 40일 동안 정탐 깨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열두 정탐군들은 그들이 보는 현실은 열두 명 다 똑같았습니다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심히 크다라는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은 그것을 보는 판단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갈략과 요소하는 믿음으로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느님의 약속하신 땅 그대로이고 비록 그민족이 강하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상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둘째 오직 환경과 역금만 보고 하느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열 정탐군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올라가서 취하라,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까닭에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환경과 역금만 보게 되었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만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매특이 불가하다 우리는 필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독려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느님의 원망하고 반영한 행동까지 단체적으로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갈렉과 요하가 우리 함께 하시는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그들을 만류했지만 오히려 회중들은 저를 돌로 치료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둘로 나누어지게 된 두 무리는 결국 재앙과 축복으로 역시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열정탐꾼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그 땅을 자기네들이 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은 곧 하느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임을 여기서 하느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두 무리로 갈리게 되는데 하느님은 여우를 온전히 조천 무리이고 다른 하느님은 여우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고 멸시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려해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현실 상황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두 무리로 나누게 되고 그처럼 현실보다 말씀을 줬은 무리는 축복을 행진하고 말씀보다 현실만을 주는 무리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닷가 적용에 가서 정탐 이후에 갈레옥과 요수하는 가난한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가난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나머지 열정탐꾼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열정탐꾼의 그 보고를 보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두 무리로 하는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순종한 무리는 축복을 이루고 말씀을 거위간 무리들은 제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말씀의 교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의 중심이 바로 곧 성경유심이고 성경심이 바로 교회적인 삶과 일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